아, 맛있겠네요. 꽃게를 한번 뜯어볼까요? 안녕하세요. 날카로워가지고 어, 벌써 깠어? 깠어요. 벌써 깠어? 까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까세요. 안 까? 왜? 바꿔. 아, 그렇게 까는군요. 똥꼬를 먼저 똥꼬를 먼저 따져야 되는군요. 국물 후루룩 짭짭, 후루룩 짭짭. 오마이갓. 오마이갓. 공무장장 발묻어요. 잡아주세요. 찍어요? 이렇게 해서,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틀어야되고, 틀어야되고 틀어야되고, 틀어야되고. 이렇게 털 같은 것들. 네. 지금 가을국 끓여서, 살이 꽉 차지지 않지만, 가을국 끓여서 잘다고 합니다. 지난번에 공장에서 먹었을 때는, 아쉽긴 했는데, 굉장히 살이 없더라구요. 사실은 살이 많대요. 그렇죠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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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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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언 questioned. 고맙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